스롱피아비의 뒤돌리기 동점을 만듭니다 지금 점수를 조금 더 쌓아줄 수가 있습니다 역돌리기 가는데요 자 짧아져야 되요 역돌리기 성공하는 동점이 사이딩에 의해서 다시 한번 연속 득점 나와줬습니다 뒤돌리기 시도 팀차에 갑니다 뒤돌리기 성공 이번에는 빠르게 각도를 만들어낸게 매약한 득점이 되게 좋은 스피드 사용을 했습니다 연속 3득점 6대4로 앞서는 스롱피아비의 블론 리조트 엔젤스 약간의 자세가 모자람을 익스텐션 장착을 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확인을 하네요 뱅크샷 성공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스롱피아비 선수 참 침착한 모습 보여주고 득점까지 너무나 좋네 비껴츠기 성공하는 히다오리에 상대 세트포인트에 몰려있는 히다오리에 히다오리에 히다 선수도 지금 마지막 같은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네 1라운드 대결때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서 패했지만 2라운드 맞대결때는 11대10 승리했던 히다오리에입니다 원 뱅크 걸어치기와 앞돌리기 네 지금 걸어치기로 자 2점 누려요 성공하면 석점차 성공하면 석점차 갑니다 석점차 석점차 알맞게 딱 떨어진 흰 배합이네요 네 느리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힘만 있으면 특점이 만들어지죠 네 정확하게 특점이 되는 알맞은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히다오리에 자 지금 공격할 배치는 확실하게 나와있는데 네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는 자 집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는데요 옆돌리기 짧게 예 성공합니다 네 2점 차 골로 상대는 세트포인트 공격